스팀 다림의 명가 물리형 물통 심하게 구겨진 옷이나 두꺼운 옷도 확실하게 펴주는 풍부한 스팀 둔 자량 실크블라우스, 실폰 원피스 같은 섬세한 옷감은 기본 열판으로 다릴 수 없는 모피, 허베스트 등을 위한 솔 브러쉬 옷감에 붙은 먼지를 없애주는 쿠션 클리 스팀 다림이와 열판 다림이의 기능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열판 커버 다림질이 까다로운 주름 부분을 위한 주름 클릭 옷감에 종이나 상태에 따라 변신하는 스마트 다림이 황사, 미세먼지, 매연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된 옷과 침구류 커튼의 살균 효과까지 한 번에 스팀을 원할 때 가볍게 누르세요 편리한 온오프 버튼으로 버튼에서 손만 떼면 스팀 쭉 잔열도 남지 않아 거치장스러운 거치대, 노! 공간을 차지하는 신비함과 달리 수납장에 쏙 들어가는 컴퓨터한 사이즈 출장, 여행지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리시한 당신 아침 시간, 이분이 초과하시운 맞벌이 부부 교복에 와이셔트에 다림질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픈 주부님들도 언제 어디서나 깔끔한 패션 리더 한경이 코어 핸디 퀵스팀 생활을 바꾸는 거 한경이 생활과학 어려운 다림질 불편한 다림질 위험한 다림질 파워 핸디와 만나면 달라집니다 옷감 손상 없이 간편하게 거치장스러운 거치대, 노! 마음 편한 다림질 작지만 큰 혁명 한경이 생활과학 파워 핸디 퀵스팀 생활을 바꾸는 과학 한경이 생활과학 한경이 생활과학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가볍게 뼈량 600프렘 빠른 예열 단 10초 연속 스팀 사용 최대 10분 다림질 효과를 극대화한 풍부한 스팀 약 누르면 스팀이 분사되는 연속 분사 온오프 버튼 옷감에 맞게 4가지로 변신 스팀 가볍게 스팀 가볍게 룩라운 변신 한경이 생활과학 파워 핸디 퀵스팀 실크 시폰처럼 섬세한 옷감은 기본 보피 등 털옷을 위한 솔 브러쉬 옷감에 들러붙은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먼지 제거 쿠션 클릭 기존 다리미와 스팀 다리미의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열판 커버 다림질이 까다로운 신사복 바지 주름 치마에는 주름 클릭 옷감에 맞게 용도에 맞게 스타일을 살리는 전용 브러쉬 다림질을 원할 땐 가볍게 늘려주세요 대한민국 스팀 다리미 시장을 선도해온 한경이 생활과학이 내놓은 신개념 3세대 다리미 파워 핸디 퀵스팀 생활이 가벼워집니다 아름다움이 살아납니다 생활을 바꾸는 과학 한경이 생활과학 사회의 가사 와 대박 작은데도 잘 다려지니까 저는 결혼한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다림질을 잘 못하는데 이거 작아서 서랍이나 수납장에 넣고 쓰면 되니까 다림판 펴야 되고 또 꽂아야 되고 가열되는 거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물만 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스팀으로 다 다려지니까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다림질 할 때 제일 불편한 게 무겁고 너무 스팀 이런 거 너무 뜨겁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딱 적당해요 저희 집 건 좀 커가지고 이거 옷감에 따라서 앞에 이것만 바꾸면 되는구나 교체하기도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것만 있으면 니트도 다 다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거는 이렇게 가볍고 그립감이 좋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두 번 하나 들어 들은 느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생활을 바꾸는 과학 단경이 생활과학 단경이 생활과학 다 다녀오는 결과가 한글자막 by 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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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주